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. 여러분 드디어 하루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내일 사이버트럭 이벤트를 앞두고 테슬라 어떻게 움직일까요? 먼저 GM의 선수를 쳤습니다. 자 테슬라를 겨냥한 먼저 선도치고 나가는 모습인데요. 지금 GM의 CEO입니다. 저 왼쪽의 여성분. GM 역사상 최고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부리장에서 엄청 많이 갔었거든요. 근데 역시 시장이 지금 상당히 지금 여러분 요즘 시장 되게 이상한 거 아세요? 잘 모르신다고요? 이상합니다. 뭐가 이상하냐고요? 일단은 실적이 잘 나와도 빠지고요. 못 나오면 올라가요. 대박. 이게 말이 됩니까? 실적이 잘 나와도 빠지고 못 나오는데 올라가고. 대표적으로 오늘 빅토리아 시크릿. 속옷을 그렇게 팔았나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근데 오늘 실적 못 나왔는데 결국 다 말아올렸고요. 그렇죠. 어저께 같은 경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. 그 전날 지스케일러. 잘 나왔는데 계속 빠졌고. 자 오늘 GM도 일단은 선방을 했지만 여러분 나중에 GM 제가 멤버십 영상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오늘 레이더망이 딱 잡혔습니다. 그 엄청난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까지는 9.38%를 잘 버텨줬는데 계속 갈지는 미주수입니다. 뉴스 몇 가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. 참 재밌는 흥미로운 뉴스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. 일단 일론 머스크 너 왜 이러니. 나 진짜. 머스크가 욕했어요. 누구한테? 테슬라 광고 중단한 이들한테. 냉정히 말하면 CNBC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돈으로 자기를 협박하려고 하는. 광고주들 얘기죠. 애플, 워너브러더스, 아이비엠. 갈 테만 갈아입어야 하면서 F사운드를 했네. 와 대박. 아니 이스라엘 가서 잘 해결하고 와서 또 여기서 왜 싸워. 좀 이해는 되죠. 왜 이해가 되냐.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. 이런 거잖아요. 너 그거 안 하면 내가 광고 뺀다. 근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누굽니까. 세계 부자 1위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. 이 친구가 얼마나 돈에 대해서 유치하냐면 예전에 세계 1위 했을 때 워너버피지인가? 누구한테 대고 용병 죽겠지? 내가 1등이다. 아 참말로. 그것 때문에 오늘 테슬라가 많이 빠진 건 아닌데 많이 빠졌습니다. 여러분 기사 여기 하나 보시면 여기다 보이세요? 클릭해 볼까요? 테슬라 주식은 하락할 거다. will go down after cybertruck launch. 이게 뭔 소리야. 그랬더니 and Ford and GM 오를까? 그랬더니 probably.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왔거든요. 좀 흥미로운 기사인데 듣기에는 좀 거북하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? 한번 살펴보면 늘 우리가 예상하고 고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. 테슬라가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약발이 다 되면 빠진다는 거고 사이버트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한 거죠. 일단. 야 참말로 흥미롭습니다. 여러분. 자 오늘 테슬라 움직임을 보면. 자 보세요. 테슬라 움직임을 보면 초반에 1등 했다니까 급등 했잖아요.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냐? 꼴등했습니다. 야 이게 말이 됩니까? 이제 보이시죠? 여기가 지금 1등을 했는데요. 처음 시작할 때. 오늘은 오늘은 누구랑 했냐면 테슬라, S&P500, 나스닥, 엔비디아, 애플, 마소까지. 근데 오늘 마소도 막판에 많이 밀렸거든요. 애플하고. 그때 걔네들부터 더 못 갔어요. 밑에 보시면. 이렇게 보이시죠? 아마도 뭐 일론 머스크의 이런 돌출 행동보다는 내일 살버 추럭을 앞두고 추럭 이벤트를 앞두고 익절 물량이 좀 쏟아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테슬라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보여주었던 어떤 그 모습들 있잖아요. 그렇죠. 이벤트 이후에 빠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선행학습이 된 투자자들이 일단 돈을 뺀 것으로 보여집니다. 여러분 하루 남았습니다. 일론아 이해는 되는데 강구주한테 욕하면 안 된다. 그러면 그 강구주들 보러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거 아니야. 제가 어저께도 트럼프 얘기했잖아요. 대통령 될 마음이 있었으면 선거 직원한 다음에 경선 불복종 이런 거 하지 말고 깨끗이 물러나고 다시 보겠다고 해야지.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닌데 여러분. 그것도 이번 강구주 돌아선 강구주가 한두 명입니까? 무슨 동네 북입니까? 애플을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애들은 다 있더구만. 상당히 좀 씁쓸합니다. 여러분 강구 한마디 드리겠습니다. 우주행 멤버십 가입했는데 카톡 가이드 남겨도 단톡방 초대 못 받았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. 유튜브에서 막 지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다세요. 아셨죠? 그러면 저희가 꼭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조다 보다 테슬라로 여러분 그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테슬라로 실제 수익 내기 진짜 어렵죠. 실제 테슬라로 수익 내는 게 움직임이 좋아서 쉬운 것 같으면 좀 어렵죠. 경험하고 계시죠? 테슬라의 매매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. 어찌 보면 그래서 더 매력이 있는 거죠. 하지만 길은 있거든요. 여러분 미주놀 멤버십 우주 멤버십에 가입하시게 되면 테슬라 사냥하는 가장 확실한 노하우들을 함께 나눠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